24년 전 나라가 망했다던 외환위기 사태가 있었다. 20년 전에는 9.11 테러가 있었다. 13년 전에는 세계금융이 무너진다던 그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다. 그때마다 전대미문의 위기였다. 이전의 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무시무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망하지 않았다. 부실한 기업은 사라졌지만 건실한 기업은 더 크게 성장했다. 사라진 기업보다 새롭게 상장된 기업이 훨씬 더 많다. 폭락 속에서도 긍정의 눈을 가진 이들은 기회를 발견했고 자산을 늘렸다. 눈앞에 닥친 위기는 언제나 과대평가되기 마련이다. 위기 그 자체는 기회가 아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다면 기회로 바꿀 수 있다. 바다에 파도가 없었던 적은 없다. 긴 항해를 하면서 파도를 만나지 않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핵심은 파도가 아니라 배다. 파도를 이길 배를 탔다면 불안해할 까닥이 없다. 파도를 이길 수 있는 배, 대외 변수를 이길 수 있는 기업에 승선하라는 말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주식농부 박영옥님이 지으신 주식농부처럼 투자하라입니다. 부제는 주식농부의 농심 투자와 투자 인생 이야기입니다. 박여공님은 너무나 유명한 개인 투자가이신데요. 5천만원으로 시작해서 천억원의 자산을 이룬 엄청나게 성공하신 투자자이십니다. 책 목차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책은 총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장, 위기 속의 기회, 주식은 나이 것에서 주가는 예측할 수 있다. 2장, 세상을 움직이는 시장의 힘을 이해하라. 에서 상식을 틀어지고 시간에 투자하라. 그리고 3장, 나이 주식시장 입문기에서는 영화 같은 파란만장한 저자의 인생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이 장도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4장,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투자법을 만들어에서는 책 속에 투자의 기회가 있다. 잊고 싶은 실패의 이유를 반드시 기억하라. 인내와 절제를 읽혀라. 이렇게 크게 5가지 주제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제가 책 중에서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책 내용에 너무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이번 시간에는 4장까지 리뷰를 하고 5장에서 8장은 다음 시간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가는 예측할 수 있다. 세상에 모를 것이 개구리가 튀는 방향과 여자의 마음 그리고 주가라고들 한다. 떨어지는 주가 때문에 식은땀 깨나 흘린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그저 답답한 마음에 해보는 한탄일 뿐 세 가지 모두 세밀하게 관찰하면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주가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미래를 예측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의 예견도 빗나가기 일수다.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부지기수다. 경제 상황은 물론이고 정치, 군사, 문화, 천재지변 등의 영향을 받는다. 거기다 주식을 산 각 개인들이 마음까지도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그래도 주가는 예측이 가능하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주가는 코스피 지수가 아니다. 그것은 나도 모른다. 내가 예측 가능하다고 말한 주가는 내가 산 주식의 가격이다. 아주 쉬운 문제 하나를 풀어보자. 전교생이 2,300명 정도 되는 학교에 철수라는 학생이 있다. 어떤 계기로 인해 철수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다른 친구들보다 1시간 일찍 등교하고 잠도 줄였다.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고 상당한 집중력도 보여주었다. 6개월 후 철수의 성적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참 쉬운 문제다. 누구라도 성적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할 수 있다. 자신 있게 철수의 성적을 예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정이긴 하지만 우리는 철수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하는 행동을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다. 그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는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철수를 모른다면, 1년에 두어 번 보는 사이라면 우리는 철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학생의 성적과 주가를 비유해보자. 우리는 이 학교 학생 전체의 성적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2,300명이나 되는 학생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철수의 성적은 예측할 수 있다. 이 학생이 성실한 자세를 유지한다면 좋은 대학에 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 전교생의 평균 성적이 코스피 지수이고 철수의 성적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다. 단기적으로 보면 철수의 성적도 떨어질 수 있다. 시험 기간에 감기가 걸렸다든지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철수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그가 곧 제 페이스를 찾을 거라고 믿는다. 나는 한 번에 많은 주식을 매입하지 않는다. 소액을 사놓고 3에서 4년을 같이 한다. 사기 전에 재무 상태나 비즈니스 모델, CEO의 성향 등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고서도 3,4년 동안 해당 기업의 임원, 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한다. 심지어 경쟁사를 통해 내가 투자한 기업의 경쟁력을 파악하기도 한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럴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렇게 소통을 해가면 이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한 철수처럼 기업도 어느 날 갑자기 성과를 내지 않는다. 기술 개발, 영업망 확장, 구조 조정 등 향후 높은 성과를 달성하게 할 현상들이 보인다. 그러면 그때 과감하게 매수를 하고 1, 2년을 더 기다리는 것이다. 그 기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성과는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시장에 알려지고 공시가 되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다. 다수의 투자자들이 증권사의 리포트나 매스컴을 보고 해당 기업에 관심을 가진다. 다른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매수를 준비하는 반면 나는 매도를 준비한다.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혹은 늘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 주가의 본질이다. 시가총액이 크다는 것은 그 기업의 가치가 높다는 뜻이다. 주가 상승은 해당 기업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뜻이다. 이것이 기본이다. 시장은 바다와 같아서 물결이 너울 대듯 주가도 오르내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치가 올라가는 기업의 주가는 반드시 상승한다. 반대로 이러저러한 이유로 기업이 가진 가치보다 높게 매겨진 주가는 반드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간단하고 명확한 사실을 외면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불안하니까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안절부절 못하다가 손해를 보고 파는 것이다. 주식 투자는 자신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행위다. 투자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내가 볼 때 당신은 사업을 잘한다. 내 돈을 자본으로 삼아 당신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하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는 당신을 잘 모른다. 그래도 내 돈을 당신에게 맡기겠다라는 자세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것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다른 사람 말만 믿고 혹은 앞으로 시장의 상황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돈을 넣는 것은 나는 돈이 필요 없으니까 당신들이 나눠 쓰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코스피 지수는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일 뿐 당신이 투자한 기업의 상황은 아니다. 거기에 1이 1비해서는 안 된다. 또 기업의 가치 상승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한 주가 상승을 노리고 단기 투자하는 것 역시 너무나 위험하고 성공 확률이 낮다. 내가 그 기업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면 주가는 예측할 수 있다. 아는 기업에 투자하고 알기 위해 동행하고 소통해야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 여기서 보면 정말 투자대가들이 하는 말과 똑같거든요. 시장은 예측할 수가 없지만 자신이 투자한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개별 기업의 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고들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측 가능하지 못한 기업은 투자를 아예 안 한다고 하십니다. 즉 예측 가능한 기업을 사는 것입니다. 2. 상식을 틀어지고 시간에 투자하라. 일상생활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아주 비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비상식적인 기대를 품는다. 비상식적인 기대란 비상식적인 수익을 보려는 욕심이다. 기적에 가까운 수익률을 낸 사람처럼 자신도 단기간에 그런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주가의 상승을 상식선에서 생각하자. 저평가된 주식이 제대로 평가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가의 상승은 기업가치의 상승 때문이다. 기업가치의 상승에는 반드시 일정한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기간을 무시하고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것은 눈먼 돈이 자신에게 굴러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다.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이변이다. 자칫 하다가는 자신의 돈이 눈먼 돈이 되기 십상이다. 그러면 상식적인 수익이란 무엇인가? 시장의 수익률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가 10% 올랐다고 하면 10%의 수익이 상식적인 수준의 수익률이 된다. 자기 수익률이 10%를 넘으면 잘한 것이고 그 아래라면 투자를 잘못한 것이 된다. 기업과 동행을 하다 보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보이지만 우선은 이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한다. 10여 년 전만 해도 연간 3에서 30%의 수익률은 되어야 만족한다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환상이 깨지고 공부를 해가면서 점점 상식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비상식적인 수익률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급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급등할 때 계좌를 개설해 높은 수익률을 거둔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 있다. 주식 시장을 만만하게 보고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쉽기 때문이다. 기업에 대한 공부를 기피하지 않고도 수익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하게 된다. 그래서 주당 가격이 낮거나 변동폭이 큰 주식에 눈이 간다. 허망한 꿈을 쫓다가 허탈하게 빈손으로 돌아설 수가 있다. 딱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뜨끔했는데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 이후에 투자를 해가지고 정말 2년간은 수익률이 정말 좋았거든요. 하지만 올해 수익률이 박살나는 것을 보면서 아 역시 내 투자 실력이 좋은 게 아니라 장이 좋았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얻었었구나 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수익률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투자하기에 필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9.11 테러 이후 내가 올린 투자 수익률은 연평균 50%다. 정말 놀랍다. 9.11 테러와 2008년 10월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나에게 큰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에나지금이나 50%의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지 않는다.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은 20% 정도다. 매년 4-5% 정도의 배당 수익률만 보장이 된다면 나는 평생 해당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만약 내가 50% 수익률을 기대하고 투자했다면 벌써 빈털터리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아인슈타인이 불가사의하다고 했던 복리의 기적을 상식으로 믿고 있다. 이 기적을 낳는 것은 시간이다.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72 법칙 즉 72를 금리로 나누면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이 나오거든요. 72 법칙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연간 10%의 수익을 낸다고 하면 매 7.2년마다 원금이 2배가 된다. 즉 72를 10%로 나누면 7.2가 되잖아요. 그래서 7.2년마다 원금이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30세인 청년이 천만원을 연간 수익률 10%의 복리로 운영한다면 30년 후에는 1억 7천만원의 거금을 손에 쥐게 된다. 15%의 복리일 경우에는 6억 6천만원이라는 자금이 생긴다. 즉 여기는 천만원만 투자를 했을 때잖아요. 하지만 매년 천만원씩 보태서 투자를 했다면 이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주먹만한 눈덩이라도 운동장 한 바퀴만 굴리면 어마어마한 크기가 된다. 눈덩이가 커지는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것이 상식적인 기적이다. 우리 주위에는 단기간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정말 인생 전체가 어떻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주식 투자에서 상식은 상식적인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좋은 회사를 골라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면 99% 성공할 수 있다. 나머지 1%가 이변인 셈인데 이는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보다 낮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버는 이유는 이 복리의 법칙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관과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대리경영이라는 개념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확실하게 느껴질 것이다. 사업을 시작해서 1, 2년 이내에 심지어 몇 개월 이내에 자본금의 몇 배를 벌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누가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10중 8구 사기라고 봐야 한다. 우리는 상식을 알고 있고 또 상식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과도한 60이 개입되면 갑자기 몰상식한 행동을 하게 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결국 이번에도 같다는 말이다. 상식으로 알고 있더라도 그대로 행동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 상식을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시간에 투자해야 한다. 좋은 기업, 상식적인 기대 수익률, 시간 이 세 가지 요소가 만날 때 비로소 상식적인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도 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즉 투자를 할 때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단기적인 수익률을 쫓아서 투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절대 큰 돈을 벌 수가 없겠더라고요. 3. 책 속에 투자의 기회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동시대인들에 비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지금 지식이 부를 창출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따라서 남들과 비슷한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다면 남들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게 된다. 성공은 기회를 보고 그것을 잘 살려낸 사람들의 몫이다. 농경 사회에서 부의 기회는 농업에 있었고 공업 사회에서는 공장에 있었다. 지금은 지식산업의 시대이고 따라서 기회는 지식에 있다. 많이 알수록 기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다. 주식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알면 알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고 모르면 모를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자본 시장의 시스템도 모르고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도 모르면서 과감하게 주식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다. 뭘 알아야 동행도 하고 대리 경영도 할 수 있다. 시장이 작동하는 원리를 모르면 백날 같이 간다고 해봐야 동행이 아니라 걸음지고 장에 가는 꼴밖에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기업을 평가하지 못하니까 남이 사면 사고 남이 팔면 파는 뇌동 매매를 반복한다. 99% 실패하는 방식이다. 실패를 해도 그것을 되돌아보고 분석할 지식이 없으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주식 시장에는 경제 지식으로는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가득 몰려 있다. 그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지식도 없이 그 시장에 뛰어든다는 것은 내 돈 먹어라 하고 던지는 것과 같다.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자본 시장, 주식 시장이 돌아가는 기본 원리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한다. 내년에 이런 주식이 뜰 거라고 하거나 하기만 하면 수십억 원을 벌 수 있다는 책은 거들떠보지도 마라. 이제 막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는 독자들은 차분하고 쉽게 기본 원리를 알려주는 책들을 읽어야 한다. 최소한 그런 원론적인 책 5에서 6권은 읽어야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책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때로는 평생 연구하고 경험하고 생각한 것들이 담겨 있다. 책을 통해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주식 투자를 한다고 주식이나 경제 관련 책만 읽는 것을 경계한다. 의사가 의학서만 읽으면 환자들이 마음을 알 수 없고 기술자가 공학서적만 읽으면 소비자들이 마음을 알 수 없다. 의학과 공학이 사람보다 중심에 설 수는 없다. 주식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만으로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면 모든 증권사 직원들이 부자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제 지식과 인문학적 지혜가 융합되어야 행복하고 성공적인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 의외로 인문학을 읽으면서 주식에 관련된 영감을 얻은 적도 많다. 인문학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대리경영, 동행투자를 위한 기본 원칙으로 투자하자면 전체를 조망하는 힘이 필수적이다. 이 힘이 있어야 매일 새로운 정보들을 쏟아내는 매체, 매일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증시를 흐름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인류 역사의 흐름, 증시의 흐름을 알아야 주가가 오르거나 내려도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불행한 투자를 해야 한다. 제가 최근에 부자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리뷰했는데요. 거기서도 이런 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핀터 린치도 대학에 다닐 때 경영학을 전공했는데요. 필수 전공 외에는 역사와 철학 과목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이켜보니 역사와 철학 과목이 투자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저도 여기에 100%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테크 책이나 주식 책도 리뷰를 하지만 중간중간에 자기개발 서적이나 다른 심리학 책을 리뷰하는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구독자분들에게 도움도 되지만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틈틈이 다른 서적도 읽고 있습니다. 사실 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해야 하는가 하고 고민을 하기도 했다.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고 수십 수백 년 동안 강조되어 온 덕목이 독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책을 멀리하고 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면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혼자서 독서하기가 어렵다면 독서클럽을 만들거나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혼자서 읽고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압축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매일 매체를 통해 입력되는 것들은 지식의 조각이다. 단편적인 정보는 불을 창출하지 못한다. 이 조각들을 깰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멋진 지식의 목걸이를 만들 수 있다. 이 지식의 목걸이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기회와 지혜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을 읽기 힘드신 분들은 저의 채널에 정말 주식대가들이 유명한 좋은 책들을 리뷰를 거의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이 영상의 주요한 내용을 댓글로 정리를 하시면 그게 공부가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제 유튜브 채널을 하기 전에는 각종 유튜브를 보면서 이 댓글로 정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시면 한번 영상의 주요 내용을 그리고 자기가 감동적으로 들었던 내용을 댓글로 정리해 보신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4. 잊고 싶은 실패의 이유를 반드시 기억하라 실패를 냉정한 태도로 돌아보면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 성공했을 때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실패했을 때 좌절감에 휩싸인다면 그 어느 쪽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기 어렵다.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아 과거의 실패를 시행착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증권영업부에서 일하고 있던 1990년 즈음이었다. 그때도 현대투자연구소 직원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한 연구원이 중소기업 하나를 추천해 주었다. 컴퓨터 어댑터 등을 만드는 기업이었다. 그 무렵 개인 컴퓨터는 초기 산업이었지만 사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기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래서 컴퓨터 관련 기업이라는 말만으로도 왠지 첨단 산업인 것처럼 느껴졌다. 연구원의 말을 믿고 첨단 산업인 것처럼 느껴져서 투자를 했는데 얼마 뒤 그 기업이 부도가 나고 말았다. 주저리 주저리 말하고 있긴 해도 간략하고 정확하게 줄이면 기업을 모르고 투자했다는 것이다. 이 실패를 되씹은 결과물이 현장 방문이다. 그 이후부터는 누가 추천하건 간에 반드시 현장 방문을 한 뒤에 투자를 했다. 한 번으로 부족하면 두 번을 가고 두 번으로 부족하면 세 번 가기도 했다. 그리고 투자한 이후에도 꾸준히 현장 방문을 했다. 현장 방문은 내가 성공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 중 하나가 되었다. imf 사태 때의 실패 역시 내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 어머니와 살던 집까지 팔고 월세로 내몰릴 정도로 힘들었지만 귀중한 자산을 얻었다.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때의 처절한 실패가 농심 투자 철학의 바탕이 되었다. 과도한 레버리지와 단기 투자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 경제 전반의 악재에 의해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기업 자체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제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제대로 대응할 때의 이야기다. 감정에 휘둘리면 실패는 그대로 좌절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다.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소액 투자자들의 결정적인 실패 요인은 욕심이다. 예를 들어 천만 원을 투자한다고 할 때 백만 원짜리 주식은 열 주밖에 못 사지만 천 원짜리 주식은 일만 주까지 살 수 있다. 열 주보다는 일만 주를 사는 게 왠지 기분이 좋다. 또 백만 원이 이백만 원이 되기는 어렵지만 천 원에서 이천 원 되는 건 딱 천 원만 오르면 되니까 쉬울 것 같다. 기분이야 이해하겠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기대다. 천 원짜리 주식이든 백만 원짜리 주식이든 주가가 두 배가 된다는 것은 시가총액이 두 배가 된다는 뜻이다. 시장에서 두 배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가능한 것이지 주당 가격의 높고 낮음과는 상관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두 개의 주식을 가격으로만 비교를 하면 안 되고요. 기업 가치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다른 형태의 욕심도 있다. 주가가 충분히 하락했으니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고 매수하는 사람도 있다. 기세 좋게 상승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오를 거라고 매수하는 사람도 있다. 당신에게만 알려주는 정보를 믿고 거금을 베팅하기도 하고 특정 기업의 전망이 좋다는 뉴스만 믿고 투자하기도 한다. 이 모두가 욕심이다. 주가의 본질인 기업이 빠져 있고 기업을 알려는 노력이 빠져 있고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투자는 홀짝 게임이 아니다. 확률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자신의 전망이 투자의 핵심이다. 먼저 철저히 공부하고 기업과 오랫동안 소통해야 한다. 그 결과 다수의 전망과 어긋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비관적인 시장의 전망과 달리 큰 성장의 기회가 보인다면 기업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생긴다면 투자할 수 있다. 이런 투자는 욕심이거나 투기가 아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자기 욕심 때문에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해놓고 실패하면 핑계를 찾느라 바쁘다. 그들은 개미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어떤 정보들이 있다. 나한테 그 종목 추천한 증권사 직원을 길에서 만나면 가만 안 둔다. 완전 사기꾼 같은 그 회사 사장에게 속았다. 등의 말을 한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쉽게 인정하지 못한다. 인정하기 싫으니까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한다. 이렇게 피메친 선언을 해놓고는 증시가 좋아지면 슬며시 여의도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이 말하는 실패의 원인 어디에도 자신의 잘못은 없다. 자기 잘못이 없기 때문에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실패의 원인은 항상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실패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면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을 해야 한다. 자기 것이 아닌 실패는 좌절로만 남아있을 뿐 어떤 교훈도 주지 못한다.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의 언저리에서 맴돌며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5. 인내와 절제를 익혀라입니다. 주가에 눈과 귀가 있다는 말이 있다. 희한하게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는 말이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르니까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팔지 않고는 못 베기는 것이다. 기본적인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다. 이것이 최소한의 주권이다. 그리고 스스로 수양도 필요하다. 때로는 극한 상황까지 견뎌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소통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스스로 믿고 기다릴 만큼이 그리듯이 되지 못하면 결국은 불안에 시달리다가 팔아버리게 된다. 이것이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꼭 필요한 인내라는 덕목이다. 인내와 함께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절제라는 덕목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투자의 기회가 있다. 이 기회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 중 하나가 증권사 직원들이다. 이미 말했듯 이들 중에 부자가 많지 않은 것은 절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업종별로 파동을 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늘은 건설주가 올라갔다가 내일은 수출주가 올라가고 또 때로는 금융주가 올라간다. 이런 파도만 잘 타면 매일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시장의 흐름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 타고 다니지만 결국 큰 돈은 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증권사는 그런 방법을 통해 수수료를 벌지만 투자자의 돈은 야금야금 없어진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렇게 투자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한때는 이렇게 투자를 했거든요. 어떤 주식이 올라갈 때 그거를 사서 한 배 두 배 먹고 또 그거를 팔고 다음에 또 기회를 봐서 또 다른 주식을 사서 또 그 주식이 올라가면 팔고 또 이득을 얻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증권사만 돈 벌어주는 것이지 결국 자기는 돈을 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증권 TV나 인터넷에서 그런 식으로 조장을 많이 했거든요. 솔직히 지금도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는 유튜브도 있고 증권 TV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하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편의점이 잘 된다고 편의점을 열었다가 또 그 옆에 있는 카페가 잘 된다고 카페를 창업한다면 성공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투자는 하지 않고 있다. 내가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또 내가 경영자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큰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업은 내가 아는 사업만 해야 한다. 돈이 된다는 소문을 듣고 모르는 사업에 뛰어들었다가는 쪽박을 차기가 쉽다. 그건 다른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아는 기업의 투자에 시간의 힘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더 많이, 더 깊이 알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주식 투자의 열매는 약삭바른 자보다 우직한 사람의 몫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섯 가지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책 중간에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문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다고 만사형통은 아니다. 3천에서 4천까지 갈 때 어떤 기업의 주가는 두 배가 오를 수 있다. 또 어떤 기업은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 결국 기업이다. 주가가 오르길 기다리지 말고 기업이 성장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걸 투자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실패하기 쉽다. 모두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좋은 기업이 쌀 때 사서 좋은 기업의 가치 이상이 될 때 파는 건데 그거는 등한시하고 단지 가격만 보고 샀다 팔았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투자했을 때보다 기업이 더 성장하면 그때 돈을 버는 것이다. 돈은 기업이 버는 것이다. 기업이 돈을 벌어야 투자자도 돈을 번다. 이게 자본주의의 꽃, 주식시장의 원리이며 투자의 본질이다.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짧아지고 노후는 길어지고 있다. 자영업은 퇴직금의 무덤이 되기 쉽상이다. 이런 와중에 기업으로 부가 몰리고 있고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업의 성장에서 소외되어 있다. 주식시장은 기업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제도다. 투자의 본질을 생각하고 기업과 동행한다는 마음으로 투자한다면 자본시장은 얼마든지 서민의 희망이 될 수 있다. 농부가 농사를 잘 지으려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첫째는 작물이고 둘째는 작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날씨다. 매일매일 경작하는 작물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매일매일 날씨를 체크하면 그 해의 소출을 예상할 수 있다. 무슨 신비한 힘이 있어서 미래를 아는 게 아니라 작물과 날씨를 잘 아니까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농작물이든 주식이든 하루하루가 중요하다. 하루하루의 주가가 중요하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오늘 주가가 떨어졌다고 조바심을 내는 건 오늘 하루 비가 온다고 농부가 농작물이 전부 떠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농부는 조바심을 내는 대신 물꼬를 점검한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매일매일 지속적이고 면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벼락치기는 불가능하다. 매일 들어오는 정보를 해석하고 종합하고 축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통찰력은 여기서 나온다. 어떤 사람들은 정보 매매를 하기도 한다. 주식시장에는 숱한 정보들이 있다. 특히 당신한테만 얘기해주는 거니까 당신만 알고 있어라는 정보는 투자자들이 귀를 솔깃하게 한다. 하지만 그런 방식의 투자는 대개 실패한다. 몇몇 고급 정보를 빼놓고는 거의 모든 정보들이 세상에 공개되어 있다. 고급 정보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일반적인 정보가 된다. 문제는 선별과 분석 그리고 통합이다.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 능력을 기르려면 농부가 매일 밭에 나가듯 매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것도 너무 좋은 얘기죠? 여기는 미래를 읽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인데요. 나는 내가 동행하고 있는 기업의 미래는 예측할 수 있다. 이때의 미래란 3에서 4년 안팎의 미래를 뜻한다. 지난 2에서 3년 동안 경영자를 만나서 꾸준히 소통을 해본 결과 그의 마음과 자세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생활도 깨끗하고 사업적 능력도 뛰어나다. 무엇보다 직원, 투자자들과 함께 성장하고 그 과실을 나누겠다는 가치관이 확고하다. 경영자를 칭찬하는 직원들이 많고 대부분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만족스러워한다. 재무 구조도 탄탄하고 지난 2, 3년간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아이템도 좋고 경쟁력도 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이 앞으로 수년간은 더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는가. 기업이 성장한다는 것은 곧 기업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뜻이다. 가치가 상승하면 결국에는 주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 향후 수십 년 동안 대대적인 호황이 오더라도 내 기업이 잘 대응하지 못하면 망한다. 반대로 오랫동안 불황이 지속되더라도 내가 투자한 기업이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 실행한다면 호황일 때보다 더 잘 나갈 수 있다. 주식 투자자로서 먼저 읽어야 할 미래는 내 기업의 미래다. 내가 투자한 기업의 미래를 아는 길은 기업과 동행하면서 그 흐름을 속속들이 파악하는 것이다. 정말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시장 전체가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기업을 세세히 뜯어보면 1, 2년 동안 그 기업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결국 돈을 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자가 승승장구하면서 압구정 지점장까지 발령이 났는데요.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외환위기 사태가 터졌다고 합니다. 이 책의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때는 단기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단기 투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그때 완전히 큰 손실을 본 다음에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신봉했던 기술적 지표는 일부 유용하긴 하지만 주가와 거래량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원리를 터득했다. 결국 주가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의해 움직인다는 대명제를 깨닫게 된 것이다. 이게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대부분 기술적 투자와 단기 매매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그 방법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가치 투자로 투자 방법을 전환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처음에는 차트를 통해서 하는 게 정말 돈을 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를 하는데 결국에는 차트는 과거의 기록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가는 게 기업의 가치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걸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고 계시는데요. 일시적인 등락에 따른 시세 차익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 상승과 이에 따른 주가의 상승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기업의 가치는 하루 이틀 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기다리려면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분석이 튼튼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쪽집게만 찾아다니면서 종목을 찍어달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시고요. 그런 이유는 어떤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얘기해 주더라도 그 이후에는 사후 관리를 안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주가의 핵심이자 전부인 기업이 주가 상승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결국 하나의 머니게임 형태로 전락해 나중에 그 주식을 따라 산 사람들은 손실을 본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내 사업을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주인된 입장에서 기업과 소통해야 한다는 것 기업을 살찌게 한 후 그 성과를 나눠 가지는 게 주식 투자라는 결론을 얻었다. 결국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박영홍님이 지으신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박영홍님의 두 권의 책인가를 리뷰를 했었는데요. 항상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큰 돈을 버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돈을 벌었구나 그런 거를 느끼게 되고요. 주식 책을 보면 정말 여러 종류의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통한 투자도 있고 추세추정 투자도 있고 컨트 투자도 있고 경기 전망에 따라서 투자하는 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 방식이 있는데 정말 자신이 투자를 한 번 해보고 1년에서 2년 동안 한 번 해보고 돈을 벌었느냐 안 벌었느냐로 그 투자 방식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자신이 정말 노력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돈을 안 벌리면 그 투자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검증된 투자 방법 누가 하더라도 이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찾아서 그 방식대로 투자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으로는 기업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신 분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돈을 버시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꼭 기업의 가치를 기반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좋고 영상 내용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